기상캐스터 배혜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서귀포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실시간 자동단속이 가능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장애인 미등록 차량이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 경고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되는데요. 경고 안내에도 불법 주차를 하면 실시간 영상이 과태료 부과 시스템으로 전송돼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서귀포시는 위반 신고가 가장 많은 공공체육시설과 대형마트 등 8곳, 23개 주차면에 이달 말까지 자동단속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중순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며 해양 쓰레기를 줍는다는 플로빙, 들어보셨나요? 달라진 다이빙 문화인데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청정 제주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보목 어총계 관계자와 다이빙 동호회원 등 40여 명이 플로빙을 위해 보목항에 모였습니다.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동호회원들이 바다로 들어가는데요. 떠오르는 부유물에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돌틈 사이 곳곳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립니다. 해양 정화활동으로 생활 쓰레기와 배를 고정하는 닷 등 1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만 2톤가량에 이릅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바다 속에서는 절대 쓰레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육상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결국 바다로 흘러가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이버들이 앞으로 다이빙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는 플로빙 문화가 우리 잠수인들 사이에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협약을 재결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과 조간대 위험지역에 수중해양 쓰레기 수거화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을 어장과 낙치터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해양 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빙도 인기를 끌고 있던데 요즘은 이렇게 환경보호와 여가활동이 결합된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로빙도 역시 많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다양한 여름 축제들이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표선해수욕장에서 제27회 표선해변 하얀모래축제가 열리는데요. 표선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을 무대로 해변 시네마와 가족튜브 수영대회, 맨손광어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예래동 논진물에서는 3년 만에 제20회 예래생태체험축제도 열립니다. 이 밖에도 세속각 검은모래축제와 돈내코개국 원앙축제, 야해 페스티벌 등 코로나19로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개최됐던 여름축제가 줄줄이 열릴 예정인데요.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축제 기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궤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25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주유소, 어린이놀이시설 등으로 해당 지역의 토양을 재취해 중금속, pH 등 2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가 오염도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나 오염 원인자에게 추가정밀조사와 토양정화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25개 지점 모두 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